강서구는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. 강서구는 보건소의 응급진료 상황실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하며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안내합니다. 또 24시간 응급실은 이대서울병원, 부민병원, 미즈메디병원, 우리들병원에서 운영하며 병의원 45개소와 약국 150개소를 지정해 운영합니다.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날짜별로 지정해 비상진료를 실시하며 다산 콜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정보센터,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강서구는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성수품 품목의 집중관리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담합, 가격표시제,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.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접종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또한 연휴 전날인 28일까지 생활 폐기물 수거를 강화하며 집중 청소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2월 2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동별로 배출 요일에 맞춰 쓰레기 수거가 재개됩니다.